안녕하세요 인천뉴스 조선희입니다.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차인 큰 잔치가 개최됩니다. 이번 차인 큰 잔치에서는 규방, 달의 보존회 및 한국차문화협회 인천지부가 주관하며 전국의 차인 천여 명이 인천문화예술회관에 모여 각 지역별 차 문화를 시현하고 차를 재료로 한 100여 점의 음식 전시와 경연 대회가 펼쳐질 예정입니다. 또한 녹차와 황차, 가루차, 홍차 등 아름다운 차짜리가 마련되고 시민들이 무료로 시험할 수 있으며 향란만들기 등 각종 차와 관련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전통 다도의 기쁨과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보여주는 훌륭한 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금까지 인천뉴스 조선희였습니다.